안녕하세요 노멀 마리오입니다. 오늘은 루빅스 레이스라는 게임을 한번 개봉하고 게임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비닐냄새 같은게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내용물을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을 해야 되겠죠. 설명서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물 게임판을 조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립은 이렇게 액자 형태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플라스틱 재질은 매끈매끈하고 되게 얼핏 보면 되게 싸 보이는 플라스틱인데 은근히 반질반질한게 완전 싼건 아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중요한게 아니라 게임이 중요한거니까요. 이렇게 식각으로 꽂았습니다. 그 다음 색깔 타일을 한쪽면에 색깔 4개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4개씩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개가 남습니다. Top! ness and pore keine 소 ми고ynyn고uri. Bang! Và 간장에 두어 봐주세요. 소원. 소! 소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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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완성한 자랍이 땡기면 되거든요. 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자, 문장은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이 보실까요? 아... 먼저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공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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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